안녕하세요 넘버원 부동산입니다 평택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2530세대 2블록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입주 시작한 지가 2개월쯤 됐죠 물건도 많이 빠져나가긴 했는데 지금 금매물로 나와 있는 게 있어갖고요 209동 이고요 바로 상거동 옆이라 생활권이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방이 판상용 주방입니다 전등을 안 켰음에도 거실이 환하게 지금 비치고 있어요 안방에 드레스룸도 넓은 편입니다 봄 물건은 209동 18층이고요 천에 55만원 저렴하게 내놓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집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